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툴을 사용하여 자바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혁신적인 새로운 서버사이드 자바 기술인 마이크로넛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자바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마이크로넛 CLI 설치를 했다면 MN 마이크로넛 명령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오라클 잘 운영 데이터베이스 JDBC 드라이버와 마이크로넛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바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소스를 구성한 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네이션 툴킷인 마이크로넛 플라이웨어를 디페던스에 장착하면서 SQL 스크립트를 정리하여 관리하게 될 겁니다.